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? 꽃집에서 제일 이쁜 거 산다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그렇다. 아니에요, 여기 예뻐요. 그럼 조심히 내려가세요. 어, 그래. 어머니는 내가 터미널까지 모셔다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. 네, 누나 감사해요. 그럼 푹 쉬어. 어머님 가시죠. 잘 지내. 저기, 준영아. 아까 마지막에 엄마 눈물 났어. 엄마 피아노 하나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. 그럼 갈게. 잘 지내. 행복하게. 이쁜게. 엄마. 이리와. 저기 곧 문 닫아야 된다고 해서요. 죄송합니다. 금방 나갈게요.